32카운트의 포월댄스 레이스타트가 한번 있어요. 레이스타트는 한바퀴 돌고 5월 12시에서 시작해서 16카운트 끝나고 다시 1번 12시에서 있어요. 자 1번 오른발부터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오버크러스에서 포인.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오버크러스 포인. 자 5카운트의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백크러스 포인.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백크러스 포인. 자 콜로 가볼까요? 1, 2, 3, 4, 5, 6, 7, 8. 자 2번 오른발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터치. 왼발 왼쪽 바인 스텝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자 콜로 가요. 1, 2, 3, 4, 5, 6, 7, 8. 자 3번 스텝 오른발 사이드 라 리커버 크러스. 왼발 사이드 라 리커버 크러스. 패들 4분의 3턴. 왼쪽 어깨로 4분의 1턴식 돌아요. 사이드 포인. 4분의 1턴 사이드 포인. 4분의 1턴 사이드 포인. 4분의 1턴 사이드 포인. 자 카운트로 가볼까요? 1, 2, 3, 4, 5, 6, 7, 8. 자 4번 스텝. 오른발 포워드 스텝. 앞에 놓고 왼발 히치. 히치한 발 백 스텝.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히치. 히치한 오른발 백 스텝. 왼발 투게더. 자 카운트리. 1, 2, 3, 4, 5, 6, 7, 8. 자 손동작을 하시려면 그냥 제가 하는 손동작 따라 하셔도 되고 본인에 맞게 응용해서 하셔도 돼요. 자 1번 스텝 할 때 그대로 사이드 스텝 포인 할 때 스트레이트로 펴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 펴고 사이드 스텝 백 터치할 땐 사이드로 펴고 자 2번 바인 스텝 할 때는 오른발 사이드에 놓을 때 오른손 스트레이트. 왼손은 접어주시고 반대로 비하인드 한 땐 반대로 포인. 4카운트 시. 5, 6, 7, 8. 자 3번 스텝은 그냥 즐겁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4번. 1, 2, 3, 4, 5, 6, 7, 8. 자 뒤에서 한번 포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6, 7, 8. 1, 2, 3, 4, 6, 8.